선빵 마고니가 되면 안 된다. 절대. 수행은 오래 했는데 못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. 꼭 참선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오래 묵었는데 참 돈을 못 만난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. 자기가 모든 실패한 길로 제자들을 다 안내합니다. 자, 이거 해봐. 제자들은 길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가봐요. 안 됐는데요? 그래, 나도 안 됐어. 다음 코스로. 자, 여기서 한번 해보자. 그럼 그 양반한테 배워봤자 어차피 그분의 실패의 길을 다 배우는 거예요. 안 되지? 나도 안 됐어. 그래서 결국은 다 배우고 나면 이 사람한테 다 배우고 나면 나도 길을 잃은 상태가 돼요. 그럼 내 뒤에 또 후임이 들어오네요. 그러면 너도 나도 나만 당할 수 있나요? 같이 서로 계속 이어가면서.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일생이 날아가요.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 생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드릴 때 제발 지금이라도 알아차리시면 혹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참나 성령. 교회에 갔는데 성령을 바로 못 만나게 해준다. 절에 갔는데 불쌍 만나는 거를 자꾸 미룬다. 나중에 만나고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.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준다. 그분은 영적 지도자는 아니에요.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. 이건 안 해본 사람은 해줄 수가 없는 얘기예요. 참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만나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. 요행이란 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. 그리고 참나를 모르는 사람인 지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. 제가 참나를 몰라요. 지도했어요. 그러다가 혹시 참나를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. 본인의 또 카르마가 또 괜찮아서 잘못된 지도를 듣고도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승이 잘못돼 있잖아요. 아니라 그래요. 내가 안 됐는데 네가 됐다고. 네가 된다고? 나도 40년에서 안 됐는데 갑자기 한 달 하더니 이거 아닌가요? 그럴싸해요. 그런데 스승이 그때 거부해버립니다. 보통. 자기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린 게 있어요. 아니야 해버리면 같이 헤매는 그때부터. 즉 제자가 더 뛰어난 상근기더라도 스승이 하근기면요. 같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스승 헤매는데 같이 따라가야 돼요. 이런 안타까운 이것도 일종의 착취인데 영적 착취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꼭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도 참나를 모르는데 참나를 지도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게 사기가 되니까 사실은 사기기 때문에 그분 나름엔 되게 좋은 의도가 많습니다. 내가 견성은 모르지만 견성에 대해서 꽤 많이 알기 때문에 남을 도우는 게 맞다. 그런데 도움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못 도와줘요. 내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40년 모태 솔로한테 연예학 강의 듣는 거랑 똑같은 거죠. 뭔가 좀 힘이 없지 않아요? 벌써 들으면서 힘 안 생기죠. 내가 참 너한테 듣긴 듣는다만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듣는 여러분 영성계에 가서 내가 견성은 못 했습니다. 하지만 견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벌써 힘 빠지지 않으세요? 제가 40년 모쏠리입니다만 여자의 모든 걸 연구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듣는다. 뭐라도 배우자는 마음으로 듣는다. 이런 거 아니라면요. 거기 제대로 된 지도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건 자명하잖아요. 그런데 만나보세요. 영성 지도자를 만났을 때 입에서 참나 얘기가 계속 안 나오고 계시면 그 사람은 안 만난 사람이에요. 왜? 이게 안 만날 수는 있어도 한 번만 만날 수는 없죠. 참나를 만나고 나면 계속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. 시공이 떠난 그 상태 그럼 남들은 다 미친놈 취급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내 말 알아들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누구 하나가 와서 배우겠다고 하면 빨리 그 느낌을 찾게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. 사람 마음이 욕심 때문에라도 왜? 이 사람이 대화 상대가 생기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. 그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. 저 영성 스승이 자긴 얻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얻은 사람도 안 나오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상하다.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전해줬다가 내께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. 전해줬다간 그 사람이 날 털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posteriormente bral 하나는 욕심으로 응원Фuv화 이제 그냥 사람 우린 외부 전해줬다. 다음 영상은 보면 collected